안녕하세요. 플렌트 김소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배관 설치 시 플렌지 조인트에 체결되는 스터드 볼트를 사용할 경우 볼트 규격만으로도 필요한 렌치나 혹은 스패너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을 알게 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우선 정확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렌치나 스패너라고 불리는 이렇게 생긴 것들은 볼트를 조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별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렌치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어이고 스패너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치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렌치는 사이즈가 고정식이라서 하나의 툴이 한 가지 사이즈만을 조였다 풀 수 있죠. 이와는 달리 한 가지 툴로 여러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렌치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드저스터블 렌치 혹은 몽키 렌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몽키 스패너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어원을 한 번 살펴보면 렌치를 발명한 찰스 몽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원숭이 아래턱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몽키 렌치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 어드저스터블 렌치는 정식 용어로 몽키 렌치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프를 조이거나 풀 때 자주 사용되는 어드저스터블 렌치를 파이프 렌치라고 부릅니다. 렌치의 규격 및 사이즈는 하단의 사진과 같이 렌치 바디 부분에 인치나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볼트 호칭에서 사용되는 알파벳 M은 매트릭의 약자로서 밀리미터를 의미합니다. 볼트에는 한쪽에 너트가 고정되어 있고 반대쪽에 나사산이 나있는 머신볼트와 양쪽 모두에 나사산이 나있는 스터드 볼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 모두 동일하게 볼트 규격으로 렌치 사이즈를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이 알파벳 M 호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부분이 이 M 호칭이 그림에서 렌치가 체결되는 길이인 알파벳 S를 의미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볼트에서 이 M 호칭은 볼트의 직경인 알파벳 T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볼트 규격으로 렌치 사이즈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규격은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볼트의 직경인 알파벳 M 호칭에 따른 렌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M4는 볼트의 직경인 알파벳 T가 4mm이며 이를 조이거나 풀기 위해서는 렌치 사이즈를 의미하는 알파벳 S가 7mm인 렌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M14를 한 번 더 보시면 M14는 볼트의 직경이 14mm이고 21mm 렌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볼트가 인치 규격으로 표시된 볼트를 사용하신다면 인치의 25.4를 곱하면 볼트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실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인치 단위로 표기된 볼트들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보시면 M호칭과 렌치 사이즈의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보실까요? 네, 볼트 직경에 1.5를 곱한 후 2를 더하면 렌치 사이즈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볼트 직경이 14m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볼트 직경에 1.5만 곱하면 렌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무실에서 볼트의 직경만 알아도 어떤 사이즈의 렌치가 필요한지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볼트 직경을 알 때 필요한 렌치 사이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식과 패턴을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